안녕하세요 성당오빠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용품 도매 소매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아줌마에요 이번에 성당오빠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희 티셔츠를 자그나마 선물하게 되서 너무너무 기뻐요 갑자기 보내게 되서 넘덩치 않은데 우선 가게에 있는 몇가지 티셔츠 20장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싸기라고 페이스마스크는 4장 보내드릴게요 페이스마스크 반응 좋으면 다음에 더 많이 보내드릴게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성당 형제 자매님들께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